안녕하세요. 행복란음지키미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는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통형규 사무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에서 2004년부터 일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송형규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먼저 호흡기장애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호흡기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호흡기장애인은 사실 흡연에 의한 분들 흡연에 의해서 오랫동안 흡연에 의해서 폐가 망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근저에 들어서는 매연이라든지 또한 여러 화학물질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폐가 많이 손실되어 있는데요. 또한 특별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미세먼지에 의해서 폐가 손상이 돼서 이분들이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못하시다 보는데 점점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착화가 돼 있는 그런 장애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인체내에 폐가 있는데 3분의 1밖에 폐가 남아있지가 않아서 호흡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제 좀 나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호전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호흡기 질환은요. 호전될 수가 없어요. 폐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점점점점 나아지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비가역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아질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협회가 가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숨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저희 2004년도에 저희 호흡기장애인들하고 또한 그 호흡기장애인들을 의사선생님들이 케어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2004년도에 최초로 설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료적인 부분의 보호마라든지 또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우리 또한 서로 정보를 교환받기 위해서 또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 단체로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흡기장애인을 위한 기관은 유일한가요?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 등록된 단체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또 지사도 있으시고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국지사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소수장애인이기 때문에요. 저희 현재 2007년도에 장애인 수는 약 12,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국지사는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분들이 또 그 호흡기장애에 속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한국호흡기장애협회가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 전에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숨을 모시고 아까 3분의 1밖에 폐가 안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숨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계적으로 쓰는 산소 발생기라는 게 있어요. 그 산소 발생기를 저희가 공급을 산소 발생기를 통해서 산소를 24시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산소 발생기가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어느 정도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또 연령대가 아까 흡연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흡연을 장기간을 해야지만 폐가 망가지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20년 이상 장기로 수변을 해서 폐가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상실을 했어요. 경제력 상실 때문에 그러한 산소 공급 장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아까 의사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보험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험화가 될 수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가지밖에 보험이 지금이 안 돼요. 한 가지는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또 한 가지는 약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진료한 부분에서만 보험이 지급되는 보험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급되는 보험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단체를 결성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험복지부라든지 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계속 지속적인 작업을 해서 우리가 그 보험 작업을 위해서 저희 장애인협회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된 목적은 산소 공급 장치를 받기 위해서 보험 적용을 또 받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한국호흡장애인협회에 함께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산소 공급 장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회사에 제가 관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산소를 없으면 어디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 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2004년부터 계속 쭉 함께 해오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한 16년째 함께 해오고 계신데요. 거의 전문가시겠네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호흡기 장애는 밖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또 장애 판정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호흡기 장애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 판정 기준이 1년 동안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진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하는 폐기능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거는 기록지를 가지고 그 기록지에 의해서 고착화됐다. 이게 장애가 고착화됐다는 것이 드러나야지만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1년간의 기간이 꼭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게 저희한테 가장 어려운 줌이 하나였습니다. 그럼 1년간의 기간과 또 그 밖의 기준들은 어떤 것이나요? 그러니까 2개월간의 뇌과적인 적극적인 치료에 의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는 판정 기준을 받아야지만 의료적인 그런 판정 기준을 받아야지만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생각에는 1년간 지켜보면서 장애 판정 기준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장애 판정 받기 전에 굉장히 어렵고 심도로 하는 부분들이 제일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더구나 1년 동안의 그런 판정 기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상당히 장애 판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호흡기 장애인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2003년도에 내부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등록되기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 자료는 한 1만 6천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1만 6천 명 정도였는데 그 후에는 보험연구공단에서 국민연구공단에서 장애 판정 기준이 조금 강화되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1만 1,800명? 아니, 약 1만 2천 명가량이 되고요. 남자 부분들이 아까 담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많이 폈고 그것이 오랜 동안 폐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비율이 한 9천 명 정도 되고요. 여자 부분들이 한 2천 명, 3천 명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주 대상자였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약 80 내지 85% 정도 장애인들이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를 따졌을 때는 이제 여자, 여성 비율의 한 3배가량 많은 남성 비율이 3배가량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회에서 또 호흡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해오고 계신데요. 이 사업들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설립할 당시에 가장 큰 것은 의료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까 보험화 작업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해서 설립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산소 공급 장치가 집에서 쓰는 산소 공급 장치를 우리가 24시간 쓰는 공급 장치를 보험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밖에 돌아다닐 때는 집에서 쓰는 것을 못 갖고 다니니까 이동용이라고 해서 이동용 산소 발생기로 우리가 보험화 작업을 또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험 작업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산소를 계속 공급하다 보면 몸에 이산화탄소치가 많이 쌓여서 그것이 굉장히 생명에 위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2018, 16년도에는 인공호흡기라는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험화 작업을 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했었는데 근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질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공황장애라는 것을 갖고 계세요. 조그만 공간에만 들어가면 숨이 차기 때문에 난 언제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고요. 아까 말하자면 낫지가 않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울감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세요. 우울감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살 생각률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한 3%, 4% 정도 되면 저희 자살 생각률은 3배 내지 4배 정도. 그 정도로 자살 생각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자살 생각률, 자살 예방 및 그러한 개선 작업을 위한 그런 치료, 심리치료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으로는 전혀 드러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실질적으로는 힘든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달라는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저희가 목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희가 취업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중점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프, 힐링 캠프라든지 그러한 여행 사업, 그런 것을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호흡기 장애라는 것은 겉으로 또 드러나 보이지가 잘 않잖아요. 그러면 좀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조금만 걸어도 걷지를 못하세요. 숨 차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은. 그다음에 걸을 때도 그렇지만 숨 쉬는 소리가 색색색색 소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숨 차는 소리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다 이게 기관지에 염증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그런 증세들이 대부분 증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산소 공급 장치라는 보조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군요. 그럼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또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이 주로 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예방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오래 피신 분이라면 금연을 하신다든지 하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한국금연협회하고 저희가 연계사업을 해서 금연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연계사업을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아까 이제 예방에 대한 부분이란 것보다는 사람들이 호흡이 곤란하면 얼만큼 힘든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가질 때 그분들이 이런 것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철역, 서울 지하철역 같은 데서 우리가 인식 개선 사업 겸해서 우리가 봉지를 직접 쓰고 숨이 곤란할 때 어떤 거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 담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호흡곤란 증세가 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캠페인을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시민들 반응은 일단은 저희가 호흡장애를 그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비닐봉지 씌우고 그렇게 하니까 숨이 곤란하고 또한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숨이 곤란해서 헐떡거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다가는 비디오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러한 비주얼한 것도 보여드리고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거나 저희는 단체가 작잖아요. 금연협회나 그런 데는 크고 하다못해 담배값에도 흡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와 있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죠.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그런 큰 단체에서 또 함께 같이 캠페인을 펼친다면 호흡기장애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흡기장애인의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는 호흡기장애인들의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활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재활이라는 것이 호흡을 곤란하게 되면 우리 횡경막이라고 해서 위에서 숨을 쉬는 그런 근육이 모자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몸에서 할 수 있는 재활에 대한 것은 호흡재활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2016년도서부터 호흡재활이라는 것을 보험화가 됐어요. 각 병원에서 이제 고로한 것을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확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에 대한 호흡재활은 그리고 또 호흡재활 캠페인을 각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 대상으로 호흡재활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쉬기 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이제 숨을 좀 잘 쉴 수 있게 해주는 법인가요? 잘 쉬게 하고 호흡근육이 강화되면 훨씬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지금 잠깐 할 수 있나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호흡재활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무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숨을 오무림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법은 입으로 들여 마실 때 할 때 이 배가 앞으로 나오도록 풍선처럼 그렇죠. 풍선처럼 했다가 내쉴 때 천천히 입을 오무리는 거죠? 그렇죠. 오무리는 천천히 하셔야지만 되는데 저희가 호흡법을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번 예를 드리려고 하면 거의 돌아가실 분인데 호흡을 좀 돌아가실 분인데 호흡법을 잘하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전혀 이 호흡 근육 횡경막 근육이 이렇게 강화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는 복식호흡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호흡 근육이 강화돼서 숨 쉴 때 굉장히 편합니다. 횡경막을 단련시키는 호흡법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빨리 하면은 얘가 단련이 잘 안 되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꼭 그 호흡기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겠죠? 네. 호흡법입니다. 오무림 호흡법이요?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복식호흡인데요. 우리가 입을 오무린다고 해서 그래서 오무림 호흡법이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흡법을 하는 것이 또 호흡 재활의 일종의 호흡. 도움이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장애가 지신 분들이 우울감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폐쇄공폭증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재활을 위해서 우리가 근자에는 심리치료. 그러니까 그런 예술심리치료를 해서 심리적인 편안감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숨을 쉴 때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의식 중에 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숨이 가빠지고 좀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또 불편함이라든지 좀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심리적인 것에 같이 연계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있는 것들의 소중함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저소득 중증 호흡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지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호흡장애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세먼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저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공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호흡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아까 그것도 더구나 이게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 그거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 호흡장애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에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것 자체도 가격이 고가,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네. 부담스럽죠. 그리고 더구나 거기 아까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 정도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정말 부담감스러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구나 2017년, 2018년 양해 거쳤으면 2차로 우리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작년에 2차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의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들, 많은 분들한테 다 나눠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각 병원에다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럼 1차, 2차 거쳐서 총 한 몇 분 정도가 지원을 받으셨나요? 많은 비용을 우리가 많이 판등을 못 받았기 때문에 1차에서 20명, 2차에서 22명, 그래서 4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반응들은 어떠시던가요? 너무 그분들은 일단은 좋은 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2차 사업을 진행했던 거죠.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많은 분단에 정말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의 중증에 대한 분들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저희도 죄송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미세먼지가 참 문제인 게 저조차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목이 칼칼해서 소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호흡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치명적일 것 같아요. 네.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흡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거의 미세먼지에 대한 앱을 깔아서 미세먼지가 만약에 나쁨 나오면 거의 밖에 외출을 안 하세요. 너무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취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폐와 심장뿐만 아니라 근육과도 관련된 장애다 보니까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는 건강을 좀 더 고려해서 취업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경력이 단절된 분들의 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취업 알선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호흡장애에 대한 부분 중에서 작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는 작업 환경에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24시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무실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취업 알선을 몇 번 우리가 해드렸는데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일단은 호흡을 못 하시니까 밖에서 활동을 못 하시니까 내부,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알선을 몇 번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보다는, 장애인법보다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급되는 그 비용이 삭감이 돼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걸 내가 일을 했을 때 삭감이 되면 오히려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거는 분명히 한 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흡기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분들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개선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됐으면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은 아까 우리 저의 장애인, 호흡장애인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라면 아까 삶에 대한 나아지가 않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을 좀 더 질을 개선도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희망감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취업 문제를 하다 보는데 아까 그런 장애 요인이 생겼잖아요. 장애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할 때에 대한 것에 대한 삭감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어느 정도 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있겠지만 일을 할 때에 대한 보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삭감되는 것을 적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그 방법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놀면 편하고 좋긴 하겠지만 좀 삶에 대한 의혹이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계속하면서 계속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뤄나가면서 그런 삶의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집에 있으면서 지원만 받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적인 좀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담배가 주요 원인으로서 그렇다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호흡기 장애인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네. 대부분 후천장애죠. 선천장애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작은 소화장애에서 그런 장애는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85% 저희는 한 90%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일단은 후천장애가 대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후천장애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중도의 호흡기 장애를 가지게 되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제 비장애인으로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오시다가 갑자기 중도의 장애를 가지게 되시면 그 힘듦이 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이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전에 내가 일을 다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실감 아까 우울감도 있고 폐쇄공포증은 내가 숨을 못신다는 폐쇄공포증이지만 그런 우울감, 상실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아까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하나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집단화시킬 수는 없지만 모여서 그분들이 거기서 텃밭도 갖고 오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자기가 삶에 대한 욕구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냐면요 빈 공터 내지 그 다음에 폐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자체나 그런 데다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힐링 캠프 장소, 힐링 장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또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에 정말 중요한 지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각 지자재 교육청 같은 데는 자료를 서치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서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지자재에서도 인구가 유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작업해서 한 5월 안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서부터 시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호흡이 힘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용 산소 발생기나 가정용 산소 발생기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보험화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처방전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산소 처방전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병원에서 검사치가 있어요. 그 검사치 이하가 나왔을 때 산소를 선생님들이 하루에 얼만큼 써야 된다라는 정말 우리 약 먹듯이 처방전을 내드립니다. 그래서 산소 처방전을 받아야지만 아까같이 산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산소 발생기나 외부로 나가서 쓸 수 있는 이동용 산소 발생기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정해진 적당량만큼만? 네. 그렇게 하는데 단 좀 힘이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고 나오거나 그럴 때 힘이 많이 들거나 또 순간적으로 호흡이 곤란할 때는 약간 스스로가 약간 높였다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처방 기준에 맞는 산소량을 맞춰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해서 그런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전액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들 당시는 20%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요. 산소 발생기나 이동용 산소 발생기 같은 거는 렌탈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 달에 비용에 대한 부분에 10%만 내는 거 그 정도만 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산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호흡장애인 분들한테는 정말 큰 일을 해주셨네요. 이 협회에서.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호흡기 장애인 분들은 이런 전염병이 상당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새 제일 많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가 그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폐렴으로 전이가 돼서 많이들 사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호흡장애인들이 이런 문제에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홈피라든지 그런 데다 올려놓는 것은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들도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아까 미세먼지 관계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두 번째는 지금 각 방송이나 예방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저희는 외출을 자제하고 그런 위생, 개인 위생에 대한 손 씻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현재는 약도 없으니까 그렇게 현재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외출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 강령을 그러면 호흡기 장애인분들께 안내를 하고 계신 거군요. 홈페이지에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안내를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님께서는 호흡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여러 활동을 해오시면서 16년간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산소를 공급받는 장치가 가장 저희한테 시급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부터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회장님, 장애인 회장님, 일대 회장님이 계세요. 일대 회장님은 원래 예전에는 KT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과로에 의해서 폐렴이 왔어요. 그게 이제 치료가 제대로 잘 안 되는 바람에 호흡기 장애인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을 가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가는데 저희가 과천에 있는 보건복지부가 과천에 있었는데 과천이 너무 힘들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호흡장애인들은 그런 바람 부는 데 가면 더 숨을 못 쉬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그러나 그분에 나가서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천청사를 갔었는데 과천청사를 가서 그분들이 그분이 화장실에 갔었어요. 그런데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회장님께서요? 회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들어가오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행히 119를 어떻게 자기의 그런 것 때문에 119를 빨리 불러서 저희가 근방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일단 생명을 건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건주신 것처럼 그런 산소발생기 작업으로 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셨던 그런 하나가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런 상황이 또 내 앞에서 전개됐었으니까. 두 번째는 또 생각나는 거는 이대회장님이 계세요. 이대회장님도 계셨는데 저희 단체가 아까 너무 작은 소수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협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세 자금이 4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전세 자금이 4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 1천만 원을 우리가 운영도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문도 닫아야 될 거고 뭐 그런 협회 운영이 안 되니까 1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놓으셨어요. 1천만 원의 돈을 내놓으셔서 사실 그거가 기반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런 정말 헌신적인 분들 때문에 저희 협회가 현재까지 이끌어오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살신성인이라는 사사성어가 생각날 정도로 본인들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호흡기 장애인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1대2대 회장님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또 보기에는 국장님도 정말 열심히 살신성인을 해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거든요. 본인 이야기니까 이제 숙소에서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또 이런 과정 중에 또 항상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니까 또 정말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봉사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하고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작년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장애 등급제 폐지하기 전에도 우리가 정부기관에다가 그럼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폐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 폐지를 요구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당국 쪽에다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코칭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변경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중증 1, 2, 3급이 심한 장애로만 단어만 바뀐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희는 많이 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부분도 옛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겉으로 나타내는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장애 등급제 폐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나서에 대한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깊게 하나하나 잘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좀 더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좀 잘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제21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저희 그때 당시에 발표한 호흡장애인들이 소수장애인 소수장애인들이 몇 단체가 있는데 소수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일단은 그분들한테 알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우리 소수장애인들의 그러한 과제 부분에 대한 부분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소수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대응이라든지 달라진 것은 없나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룸센터에서 이런 소외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를 다시 또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열렸네요. 12월 하고 12월 달에 이러한 세미나를 또 개최를 해서 이때 또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소외장애인 소수장애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고 계신 거군요. 그렇다면은 국장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쭉 같이 연계돼서 지금 다 말씀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료적인 부분들은 많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의 혜택에 가장 중요한 건 호흡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지만 생존 유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산소를 쓰면 얼마큼 더 오래 사느냐 라는 생존률이 있는데 생존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장애 예전 호흡장애 1급인 경우에는 1년 생존률이 50%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산소 공급장치가 공급되고 하면서 지금 생존률이 굉장히 많이 한 10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혜택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개선됐네요. 개선됐습니다. 개선됐고 그다음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에 대한 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개선만 됐지만 살아가는 데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분들이 사람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계속 얘기 말씀드렸던 고용 촉진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하면 좀 더 그분들이 삶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잡고 있고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 힐링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공포감 그런 것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 인식개선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일반인들은 저희가 평범하게 보이니까 숨차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을 때 자기는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장애인 속에 안고 싶은데 그분들이 인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호흡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외부로 나갈 때는 이제 콧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콧줄을 끼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콧줄을 끼고 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급환자 취급을 해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좀 개선을 좀 해서 호흡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지TV 행보단원 지킴이 정말 잘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고 호흡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호흡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에 저희 복지TV도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때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일반 비장애인 경우에 저희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호흡장애인 특히 호흡장애인을 바라볼 때 저희가 너무 100m 걷기도 힘든 숨찬 장애인이라서 우리의 호흡장애인들에 대한 것을 좀 인지를 잘 해주시면 저희 호흡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송형규 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